오늘의 하이게임은 체육관 천장에 낀 남자를 구하는 게임이란 게임이고요 저번에 스시를 먹지 않으면 뒤진다라는 게임 제작자가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해볼까요? 모두던데 구조 남자를 무한히 구출하다 도전 10명의 남자를 서둘러 구출하자 일단은 미션 확인은 또 뭐야 이런 거구나 보통 볼을 한 번도 보충하지 않고 끌려? SP볼 함께 모시기 WSD 마우스 관점 스페이스 줌 위를 향해 왼쪽 볼 위쪽 오른쪽 SP볼? 네? 맞아? 방금 그거? 난 아재가 꼈어요 아니! 야! 다리만 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 뛰어? 에바야! 내려와! 개반데 이거? 아니 에반데? 이 아재부터 꺼내자 이거 인형 뽑기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인형 뽑기도 아니고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인형 뽑기도 아니고 뭐야 이거? еш제스 으악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파하하하하하 진짜 우악 저스티스 오오! 좋아! 이 아재! 복팔은 예술이다! 갈! 으아악! 공을 받아서? 이걸로? 폭팔 뭘로? 복팔은 예술이다! 으아악! 저스틱! 예술! 아이! 또 발만 꼈네 이거! 안되겠다! 또 구조 요청을 해야겠죠? 설마 이거 구하면 구할수록 바닥에 사람 많아져가지고 이거 막 그.. 떨어진.. 막 자리 없는거 아니겠지? 으아악! 제스틱! 으아악! 제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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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이딴 게임이 다 있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또 다리 꼈어? 아휴 진짜 이씨! 저 놈의 다리가 문제네 진짜? 또 파란한 데다 야! 내려와! 뭐야 불로 맞춰 어? 부금 생겼다 안 돼! 얘네들 구하면 점점 구할때마다 자리 점점 차지 않은데? 아니 부금 저작권 올리는거 아니지? 야 이씨 그 뭐냐 스시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부금 저작권 올리는 부금이 있더라 하하하하하하 아니 야 내려와! 아니! 내 폭발공 두개나 쳐먹었으면 내려와야지 아니 진짜 이씨 아 나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 으 으아 음 이쯤? 이쯤이니? 크으으 onlar Justice! 야 좋았쓰 으음 슈퍼볼 더 없나? 아이 뭐야 얘 슈퍼볼이 없어? 그럴 리가 없지 내 슈퍼볼 내놔 아니 진짜 이 아저씨 야 아 좋았어 아니 저스티스 안 쓰는 거 안 떠서 그냥 뒤진 줄 알았잖아 어 빨간 아재나 수확 귀신이다 수확 귀신 뭐야 수확 귀신 살리니까 뭘 다섯 개 출변됐어 아이천 진짜 아이천 진짜 으아 아이천 리오 아아 아니 쟤가 왜 내려와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으아아아 오 바랭이다 아 쟤 거기서 자면 입 돌아가요 내려와서 죽으세요 아 쟤 제발 내려와줘요 아 진짜 파란놈 구하려면 980 필요할 것 같은데 오 여깄다 아 잠시만 마우스 센시티비티가 아니고 부금 부금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잠시만 부금소리가 너무 커 좋아 이쯤 이쯤이니 좋아 아이 젠장 부금 바뀌네 이아제를 구해야되는데 아저씨 아저씨 답이 없구만 아이씨 좋아 기회는 한번 갈 조종 에이 아이씨 에이 아니 같은 색깔이면 인간적으로 씨뿍은 바뀌면 안되는거 아니냐? 어? 좋아 빠른 예술 음 얘 구하기 어렵겠다 아니 이건 왜 적응이 되는건데 지금 어? 아 아 화나는데 왜? 왜 이딴 게임에 저극하고 있냐고 지금 아이씨 여기서 이렇게 때려야겠다 쟤는 폭발 필요하겠는데? 진짜 빰 으아 죄스디 빰 어? 주졌다 안주졌다 앉아있다. 아이씨 되게 엠망을 끄네? 아이 뭐야 창문에 저거 뭐야. 아이 깜짝 놀랐네. 아이. 왜 이렇게 껴? 으아아아아아. Just just this. 아니 그 다른 색깔 아재 더 없나? 왜 일반 아재만 있냐? 으아아아아아. 아이 씨. 개바지 저건! 야! 어이씨 부담실어.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한 대 톡 치면은? 으아아아아아. 아우 진짜 이씨.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레벨? 이게 이게 안떨어진다고? 으아아아아아. Just this.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Just this. 으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바닥에 있는 위축성이 사라졌어, 도면은. 뭐야, 다고 한 거 아니야? 엥? 천장에 끼인 사람이 없는데, 이제? 어? 아니! 야! 아니, 그게 다 시킨다고! 아니! 얼태기가 없네, 진짜. 나 좀 식보순인데? 여러 의미로. 여러 의미로. 잠시 Brady. скры 조용히 Jen.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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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저스티스 파티 아이씨 개부담스러워 이 사람들 아니 아저씨 발등이 힘 빼요 화이팅 힘 빼라고 멍청아 아이 진짜 이씨 어 뭐야 눈앞에서 사라졌어 저스티스 아 얘네 다른세 오 뭐야 무지개색깔 그전에 뭐야 빨간머리 아저씨 수확귀신 먼저 구하자 뭐야 수확귀신인데 폭탄 다섯개 채워주는거 아니었어 아이씨 PN이잖아 아이씨 아이씨 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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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니 야 잠깐만요 아저씨 제대로 líng였는데 아이씨 안되겠다 아이씨 안되겠다 아이씨 안되겠다 이거.. 끄기.. 끄기 싫은데 어쩔 수 없다 이거 이 아저씨 구해서 폭탄.. 뭐야 빨간 껌 폭탄 주는 거 아니었냐고 폭탄은 예술이다! 갈! 드디어 무지개! 게이밍 맞추 아저씨 게잇 아 게이밍이요 게잇 으악 이 게임이 LED구나! 어이가 없네 진짜 아쟤!! 거기서 자면 입 돌아가요!!! 내려와서 입 더 돌아가게 내려와서 그냥 입 더돌아가요 거기서 자지마 파란 마초 아니 에반데 아저씨 아씨 제대로 낀 견 겁나 겁나 너무 제대로 낀 견 다른거 먼저 구하자 으아악 justice 와아씨 와아씨 와아 justice 아이씨 아이씨 진짜 이씨 묘한 각도를 집어넣지 말라고 안되겠다 갈 아니 아니 너무 제대로 끼기 쉬었는데 아니 아저씨 아저씨 으와아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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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아아악 아니 뭐 낑겨서 저렇게 낑끼냐 진짜 아니 저 사람은 뺄 수 있지 않을까 갈! 아이씨 어렵게 어렵게 키네 좋아 이제 계속 라이브 때리면 아파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으아 저스티 오 오! 아까부터요! 아까부터 물어 아까부터 カル! カル! アニー! カル! 안 됐다. 저거는 좀 갈이 필요하겠는데? 갈 없어? 아니! 오, 갈이다. 가위! 에, 에바세바! 으아! justice! 으아! justice! 으아! justice!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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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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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은 엔딩 과정 알 것 같애. 저 아저씨 6명 채우면 되겠네. 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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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한테 구해진 아저씨들을 모두 모으면은 스시를 하나쯤 사주지 않을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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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in millimeter가 으아아! 2번째 주장 rear. zostеры! 으아! Uh! 아이씨 아저씨들 때문에 으아악 저스티스 아 빨강이랑 핑크랑 달라요? 빨강 맞춰랑 핑크 맞춰랑 으아악 저스티스 으아악 저스티스 아 부담이 다른가 보네 으아악 저스티스 으아악 저스티스 아재 내려와서 주무세요 거기서 자면 입 돌아가요 아저씨 저기요 아 잠시만 저 아저씨 깨우려면 칼이 좀 필요하겠는데 칼 없어? 마침 칼이 생겼군 칼 칼! 칼! 야 아니 야 지 좋을대로 끼기면 어떡해 이거 오우! 아니 너무 난이도가 높게 껴있는데? 아이씨 아니 야 그냥 오우씨 어 레인보우 에.. 게이밍 맞춥! 으아아아악! 저스티스! 으아아아아아악! 저스티스! 으아아아아악! 저스티스! 게이밍 키보드로 게임을 하면은 게임이 더 잘 되는 것처럼 게이밍 피구공으로 사람을 때리면은 더 잘 떨어집니다 더 잘 떨어집니다 더 잘 떨어집니다 더 잘 떨어집니다 으하하하하하하하 더 잘! 더! 잘 떨어집니다 저스티스!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저스티스! 으하하하하하하하 유아하핰 공 하나로 사람 떨궁이 사람 떨궐 뻔하기 저 손 때문에 힘든데 이거? 아 서스티스 야야к 저스티스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이거 있어 저 체력마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씨 어 펜티만 입은 남자 남자들이 어 섞여서 어 뭐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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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게이밍 마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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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 얘가 북팔 북팔인가? 북팔 마초 으아 으아 미열이구만 랄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 . 야 . , 으악 으으 creep 으아아아아아 흐아아 아이씨 야! 아니 야 때렸는데 왜 안쪽으로 들어가! 안 되겠어 당신 같은 사람은 걸이 필요하지 걸 와우 그간이 무엇이냐 폭발의 상징이다 아이 진짜 이씨 뭔데? 갈맞기 싫어서 일부러 떨어진 거 말하죠 그렇다면 이 그간의 상징은 네 것이다 그간의 상징은 네 것 가아악 야 야! 으아악 으아악 제스스 흠 에이 뭐 특별한 특별한 아재 언제 나와! 골든 아 이런 나이도 높아지는데 이거 요쪽에 이렇게 이기면은 으아악 제스스 골든 맞춤 언제 나와 으아악 으아악 제스스 제스스 으아악 아이씨 아이씨 아 발등으로 고치지 마세요 아저씨 아이 아이 미친 아저씨가 진짜 안 되겠어 당신같이 말을 안 듣는 아저씨에겐 가리 필요하지 으아악 아니이이이이! 에바누라 이거는! 으흠! 아니 이건 인간적으로 떨어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드디어 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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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아이씨 아직 갈만 좀 볼래? 칼이 없네 아 또 또 얄랄이 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아 두두두두두 아이씨 나중에 피엔 공포게임이란 말 해볼까? 무서워요? 피엔 공포게임? 야 내가 했던 공포게임 중에 가장 비슷한건 뭐 어떤 느낌이야 피엔? 어떤 느낌의 공포게임이에요? 내가 했.. 버프 도지 그 느낌? 난 벌써 정 들었는데 피엔 아하하하하하하 피엔 아하하하하 따따따따따 피엔 피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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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공포게임 캐릭터래 아아아 시뻘건 시뻘건 맞추랑 살짝 분홍 맞추랑 다 렉이 나구나 O 어? 어우 어? 어? 다 같은 거랑이 보이잖아요 얘 쓰실때도 피엔 저거 조직에 울고 먹었잖아 대체 뭔 게임이냐고요? 체크관 천장에 낀 남자를 구하는 게임이야 엔딩은 언제 나와? 어? 뭐야? 음마초다 음마초 넌 내꺼야 메탈마초네 아니 절공으로 때리면 좀 떨어지라고 오오오오 어? 으아악 좋아 가레 타임인가? 조카치 때? 도금이 너무 불경한데? 아씨 또 날이 높아지게 걸려네 좋아 계속 라이브를 때리다보면 아파서 내려오게 되겠지 라이브 메타 간다 아저씨 아저씨가 철계를 배운게 아니면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라고 좀 아이씨 아이씨 개반데 저거는 아저씨 라이브에 북탈 한 번 맞아볼래? YOUGHT! Jus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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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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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죽겠구나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핀 들어야지 알지도 못하는 곡과 핀 곡이라면 당연히 핀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씨 피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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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진짜 안됐다 칼의 타임이다 핫 좋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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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 오 뭐야 녹색아저씨? 녹색아저씨가 원래 있었나? 한번 들어볼까? JUSTICE 오 녹색 구하니까 그 일반 공 충전량이 늘어났네요 아 진짜 뭔데? 뭔데? JUSTICE 으아아아아아 JUSTICE 으아아아 으아아아 아니 그 뭐지? 맛 그 뭐야 아저씨 색깔마다 뭔가 특수 능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분홍색이랑 다른 아재는 능력이 뭘까? 피엔 아재는 피엔 공 주는 것 같고 메탈 아재는 메탈 공 주는 것 같고 뭐지? 아니 이번엔 특수화재가 없어? JUSTICE JUSTICE 하아아아 하아 아니 이상혀 네 확인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스티스 아니 그러니까 이쪽 뭐야 여섯 아 이제 내 생겼네 왜 잘하냐니 이정도 했으면 잘해야지 16년 동안 공만 던졌으면 어? 사람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 법이에요 아 진짜 뭐 알아서 구해지겠지? 어어? 잠시만 아 이렇게 끼는 게 가장 낫나 봤는데 이거 칼 타이밍 기다려야 되나 이건 아 이게 알아서 떨어졌죠? 칼 타이밍 흐어어어 으아아 아 또 난이도 이상 됐다 уis 아니 득수화제 안 나오냐고 아이 노잼! 음.. 특수환이 안나오니까 재미없는데? 저스티스 하나 안했어 지금 어딨어 소면건지기는 또 뭐야? 맛있는 물소면? 저스티스 고마워 저스티스 아 일반하지 말고 특수환지 좀 놔주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왜 체육관 현장에 남자들이 생선 말리듯이 걸려있나요? 바로 그겁니다 남자들을 말리기 위해서지 그 있잖아요 그 뭐지? 가을천에 막 그 뭐지? 어머니들 그 옥상에다 고추말리잖아 그 마당이나 아무튼 이제 남자들 말리려고 지금 이렇게 해놓는거야 이제 수확처리 돼가지고 이제 다 말랐으니까 이제 내려놔야지 그치 겉맨 겉맨 겉에 있는 거리를 계속 정보할 수 있을까? 제스스! 제스스! 어쩜 자세가 마비로 자세인데? 어?? 언제 자세가 마비로 자세인데..? 언제 자세가 마비로 자세인데? 으아아아 근데 게임보금이요 아니 그래서 얼마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뭐 한천명 구해야돼? 멘탈 맞추 아씨 이거는 난이도가 좀 높은데 게이밍 맞추 다른거부터 구해봐 이 시간 지나면 알아서 떨어지게 돼있어 시간 날때만 한 대씩 쳐주면은 떨어지게 돼있어 으아아아 으아아아 갈! 으아아아 제스패 갈은 줬다 때렸는데 다른 놈이 떨어지네 갈! 도대체! 좋아 블루 마스오 아하 또 저거 야라리네 저 그냥 냅두면 아.. 아니! 야! 조졌는데? 똑같은 꼬라지로 낀 두 마리의 남자? 좌우디? 얌넣기 조져 좌우디 좌우디 좌우 으아앗 지스스 됐나? 저 망할 두사람만.. 아 깜짝이야 아저씨 뭐야 아니 구해줬으면 집에 가세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야 300명의 남자를 구했다 이제 500명 구하는게 끝인가 본데? 아니 직격은 했는데 왜 안떨어져 개만데 이거 아니 아저씨 거기서 살면 목돌아가요 아니 아저씨 거기서 살면 목돌아가요 아니 아저씨 안 했었어야지 입돌아가요 아이씨 칼을!! 칼이 안통하는데? 클럽 칼갈 queue 총잠깐 아 진짜 아니이!! 아 에바야 아주 아 낀겨가지고 안 떨어지잖아 얘는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해 그냥 가이 뭐야 가이다스로 낀겨 버렸는데 아저씨들 나 집에 갔어 아 니때문에 게임이 진행이 안되잖아 야 내려오라고 아 고기만 까딱까딱 하지 말고 쳐 맞다 뒤지든가 내려오든가 둘 중 하나다 지금 아 에바인데 이거 저 아예 안되는 생각인데 아 고장 물리엔진 개똥망 물리엔진 때문에 어우 드디어 뭐야 이건 좋아 아 경기장까지 마치 테레드! 아 진짜... 아름다운ились 저번에 스시, 스시먹는 남자에서도 들었었잖아요, 응. 으아아아아아아아 음, PM이랑 공포게임이 나왔대요. 조화. 발사! 방! 방! 가리! 이 쓰레같이 다 씨.. 공을 세 개나 처먹다니 아 진짜 또 야라리네 저 다른 건 다 처리했고 초하재만 넘었구만 아 진짜 어 진짜 진짜 잘 처리됐네 아 진짜 잘 처리됐네 아 진짜 잘 처리됐네 아 진짜 잘 처리됐네 사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저스티스가 안쳤다는 것은 또 농구대에 꼈다 아 서당께 3년이면 천자에 끼인 남자를 읊는다 아 하필 반대를 껴가지고 아 진짜 잘 처리됐네 아 진짜 잘 처리됐네 이걸 꺼내줘야 돼? 아 진짜 잘 처리됐네 아 또 야라리네 이것도 아 기분 더러워 아 진짜 잘 처리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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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피해내여 랑홀은 엔딩을 볼 수밖에 없잖아. 볼때까지 할 수밖에 없잖아. 아 이 아저씨 또 난이도 있게 될 난이도! 아이씨 다행이다. 이런 애들이 가장 난이도가 낮아. 아 그래서 골든 골든 맞춰 언제 나와? 500명 채워야 되네 진짜? 아? 아이씨 다행이다. 제스패스! 으아악! 제스패스! 제스패스! 스태리아님 안녕하세요. 사람을 죽인다니요.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누가 봐도 사람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뭐로 봐도 사람을 구하고 있는 건데. 휴가요? 솔직히 가고 싶긴 한데. 휴가 가면 내 돈 누가 벌어줘. 내 돈 벌어줄 사람이 없어. 뭐야 이게 안 떨어진다고? 아 뭐야! 쟤 빨간 놈인 줄 알고. 그냥 저 폭탄 막 썼는데. 폭탄.. 폭탄 놈이 아니네? 제 것도 예약해줘요 비행기. 나 저기 세부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기념품 사와요 갔다 올 거. 야 그 뭐야 어? 아니 놀러갔다고 비틱스를 했으니까 오는 길에 기념품 사와 안 사오면 비틱스 혹은 기념품이다 둘 중 하나다 많이 죽였어요? 난 선택지를 줬어 이정도를 해줘야지 저 외국 한번도 안 나가봤어요 그럼 당신에게 에어컨 3분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24시간 튼다고 나는 에어컨 3분 이용권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비틱스는 요새 방송들 보니까 비틱스 하려면 비틱스 내야되던데? 에어컨 연차로 연차 한번으로 기타산 풀들 다 나왔는데요? 이거 이름 비틱스 존나 내야돼 이걸 기타산 풀들은 못참지 저 무가 금주저인데 기타산 풀들 나왔는데 이거 잘나온건가요? 여와 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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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다 안 조졌다 얘가 조졌다 아니야 난이도 야말맣다 이거 아저씨의 라이브를 때리다 보면 언젠간 지쳐서 떨어지지 않을까 저작권이요?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방송 이외에 내가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뭐지? 건강상태도 안좋아가지고 뭔가 막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아이씨 폭탄 3개를 쳐먹었으면 일을 해야지 으음 흐하하하하하하하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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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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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아니 자꾸 피엔논 해드니까 이게 대체 무슨 공포게임인데 하는 생각이 들긴 해 으이씨 스팀이 있어요? 피엔? 피엔 저 공포게임 스팀이 있어? 스팀이 있으면 한번 해보자 으아악 이 치유어 있는 거면 조금 애매한데? 으아악 으아악 제스스 그런 뉴 게임일거 같은데 400명 구했어! 이제 좀 그만하자! 아니면 너? 야 그 뭐야 그 특수기 있는 남자들 좀 자주 나오든가 뭐 맨날 똑같은 놈만 나와 재미없어 이거 1번 맞춰 그만 나와 얘는 왜 떨어져 저스티스 으아악 피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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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내가 이제 체육관 체육관에 체육관 천장에 끼인 남자에 대한 공략 가이드를 제시해줄 수 있단 말이지? 결대로 때리면 잘 떨어져요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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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봐봐. 결대로 때리면 잘 떨어져. 여기 이렇게잖아. 그러니까 이쪽 딱 때리면 떨어질 거란 말이지. 그치? 이런 애들이 좀 어려운데 여기 딱 때리면 떨어질 거예요. 얘도 요쯤 때리면 이렇게 시청인족 한단 말이지. 이런 애들한테 폭탄을 써 있으려면. 그치? 얘는 아마 떨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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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냥 결대로 때리면 떨어진단 말이지? 오! 폭탄 5개 채워졌다. 이런 애들이 좀 애매하단 말이야. 이런 거 그냥 떨고. 이 결대로! 결대로!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딱 치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그치? 이런 애들 살짝 애매해요. 이느님껏 이렇게 쳐주면은 그 다리가 좀 떨어질 거예요. 이거는 그냥 떨고자. 상체를 위에 들었다 내렸다 하게 해야돼. 이거. 엔딩 뭐죠? 인형폭기 강의는? 엔딩 강의! 라온의 엔딩 강의! 이런 거 그냥 폭탄 써요. 귀찮으니까. 조르나제는 이제 아래쪽 결대로 수다듬으면서 아래로 내리면은 이제 수다듬겨집니다. 500명 구하면 되지 않을까? 오! 슈렉 아저씨다. 이렇게 쏘면은 떨어집니다. 개같은 게임 진짜. 떨어져. 다리가 끼겼다 이거. 다리는 개쓰레기. 괜찮아요. 폭탄 없어도 돼. 맞추면 떨어지고. 여기서도 이제 결대로 이렇게 맞추고 결대로 다리를 맞추면 이렇게 떨어지고 이 아저씨 발작하는 거 보니까 조금 수상하니까 폭탄으로 떨구려 그랬는데 아저씨 발작을 멈추세요. 아저씨 그냥 낑겼잖아. 얘들은 아예! 여기 한 대 맞추면 떨어지고 그냥 낑겼는데 저거는 폭탄으로 쇼봐야 될 것 같은데 저런 애들은. 자 이거는 간신히 걸쳐져 있는 애들은 상체를 이렇게 톡톡 치다 보면은 떨어질 거고 얘도 상체를 치면 예스! 그니까 결대로 상체를 치면은 하체도 치고 상체도 치고 아이씨 진짜 애매한 위치네 이거 아니 비슷한 얘를 얘를 15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얘를 치다 보면 옆에가 떨어져요. 그니까 여기다 한방 여기다 한방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초화제 떨궈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뻥 쏘면은 진짜 저거 완전히 낑겼잖아! 저런 건 상점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라월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저씨예요. 어! 여섯 명 됐다. 밖에. 예스에스 엔딩 조건 나오겠다. 와! 저스틴! 저스틴! 마음에 안 드는 파랑농부터 떨구고요? 피엔이 있다면 가장 나중에 떨구는 걸 추천드릴게요. 피엔노래가 좋기 때문에 피엔노래가 좋기 때문에 한 대 때리고 다른 데 가고 딱 때리면 떨어지고 딱 때리면 떨어지고 저스틴! 결대로! 결대로! 이런 애들은 조금 위험해요. 결대로! 아저씨 머리가! 아니 머리를 아래로! 야! 그치. 저스틴! 저스틴! 이 아제는 자를 잘못하면 이쪽에 낄 것 같... 이미 낀 것 같은데 얘? 조졌다. 아 됐다. 저스틴! 이 아제는 뭐 무난하게 머리통을 때려주면은 떨어질 거요. 그치? 진짜 500명 떨구어야 되는 거야 이거? 후우! 야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라에서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씨 이런게 조금 애매한데? 저런거는 폭탄이 있으면 폭탄으로 처리해주는게 좋긴 하거든요. 마침있네요. 뺨! 그치. 이거 공에 씨내로 주는거 있어야돼.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아악! 재스티! 으아악! 재스티! 재스티! 으아악! 재스티! 으아악! 좋아. 어... 아니 특수 아저씨 언제 나와요? 하하하하 일반 아저씨랑만 노는거 재미없어. 으아악! 재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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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 계속 재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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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iencia 으 하나 둘 셋 넷 다요 여섯 명 다 있고 아니! 진짜 나만 원 없어! 아니 진짜로? Just this 아니 저런건 폭탄이 있어야 하는데 스키팅 많이 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나도 술 먹고 싶다 좋아 하늘에서 구세주가 떨어졌구만 그리도 안 봐? 그리도 안 봐? 야! 내 북참 먹었으면 떨어져야지 아니 이거 이씨 너무한 거 야 이렇게 걸린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어? 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수학기신아지다 좋아 아멘 슬슬 끝이 보이나? 슬슬 끝이 보이나? 슬슬 끝이 보이나? 500이 눈앞인데 이제 오 게이밍 하지 거의 다 와간다 5명? 어? 마지막 한 명! 슬슬 끝이 보이나? 아 깜짝이야! 공기 게임인 줄 알았네 진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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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명으로도 안 된다고 아이씨 뭐 몇 명이나 해야 되는 거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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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본인 아니겠지 이거? 생긴 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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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0 아 아 아 으 으 으아 골든 맞추를 못했을걸요? 도전 과정 다 깨고 와야 돼? 설마 엔딩 보려면은? 야 그것만 말해줘봐 나 지금 도전 과정 두 개남았거든? 골든 맞추고 하기랑 모든 미션은 달성하기로 두 개밖에 안 남았다 뭐야 이거 스팀 말고 다른 판도 있어요? 아 진짜 아직도 야랄이는 또 야! 야! 아니 저런 데 끼기는 거 진짜 너무 반칙 아니냐 이거는 떨어지고 싶을 때 떨어지겠다는 거잖아 저거는 아무리 봐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 골드 맞춰 언제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따위로 불량 늘리지 말라고 아 왜 내가 돈주고 고통을 바빠야되는거지 아 저거는 폭탄 굳이 쓸 필요없어 없는 애였는데 굳이 으아아아아악 ds 으아아아아악 으 zrob 으아아아아악 설마 열명보하게 한번 하고 와야 되나 어 아 아 아 이렇게 아 아 자 어 아 아아 골든 왜 안나오냐 아니 야씨 풍탄을 썼는데 이상하게 용이를 이상하게 껴버렸는데 지금 미션 확인 다클이요 뭐야 챌린지 모드 챌린지 모드 하고 와야 되나 9만 5천 점 이상 달성 미션 컴 아이씨 챌린지 모드 하고 와야겠다 그럼 으 아아 으 was 아 에바야 야 아 무슨 공권했는데 공이 몇개 필요해 아 이속 빨라지는게 있나보다 지금 이속 굉장히 느리네 아 시끄러움이 아 시끄러움이 아 시끄러움이 아 시끄러움이 쏙 썩이네 쭉 떨어져 안돼 9만 3초 이제 참 예시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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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안 꺼내진다고? 공은 5개. 됐다! 엔딩봉이! 뭐야, 미션 컴플리트? 아이,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이거 보려고 이 난리를 했던 거야? 아니, 내가 이거 보려고 지금!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야? 아니, 이게 안 꺼내여? 아니, 이게 안 꺼내여? 아니, 근데 잠깐만! 뭐야, 나 골든, 골든 마초 못 구했는데? 지금? 골든 마초, 이 씨, 어떻게 구하냐? 이게 뭔 게임이야? 이게 뭔 게임이야, 진짜? 이게 안 꺼내여? 이 씨, 어떻게 구할 거야? 아니 진짜 이씨 저놈의 피엔 진짜 아니 뭐야 나가는 것도 없네 심지어 아 뭐 어쩌라고 이제 그냥 돌아가면 되나? 맞죠 맞죠 맨 골든망 구하자 우리 아니 골든망이 안 나오는데요 아 진짜 아 골든망 구할때까지 저거 할걸 지금 스펙 다 떨어졌어 나 속도도 겁나 느렸고 공도 좀 이거 약해진거 같은데 에반데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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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골드 맞추면은 어디든.. 피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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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나에게 골든.. 골든을 주세요 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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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따지 말걸 괜히 스팩만 낮아줬어 피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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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this! Just this! 그게 안 되나봐요 이 친구들 좋아 이번엔 분명 골든이 나왔겠지? 아이 블루 골든! 아이 씨 또 농구대 꼈어 어? 아이 편하게 두어 있다 어? 어? Jus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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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수끼리 그러지 맙시다 아잉 진짜 아이고 이번이 야말로 자 오늘의 체육관에 남자를 구하는 게임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오늘의 체육관 천장에 끼는 남자를 구하는 게임은 여기까지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골든 안 준대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